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경제부지사 김영곤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경기도는 민생 회복의 길에 한 발 앞서가겠습니다. 오늘부터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운 민생을 회복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표상으로는 반도체 등 수출 증가로 경기가 회복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실제 서민과 중소상공인들의 피부에 와닿는 체감 경기는 코로나 위기 때보다 더욱 안 좋습니다. 최근 농산물 가격은 고공행진 중이고 외식비 상승 등 서민들의 체감 물가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들어 소상공인 매출 감소와 공신률 증가 추세도 두드러져 어려운 지역경제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비상한 각오로 민생회복 프로젝트 제1탄 경기살리고를 준비했습니다. 경기살리고는 통큰세일과 이를 뒷받침하는 통큰지역화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경기살리기 통큰세일입니다. 다른 세일페스타나 동행축제와는 달리 도오 전역에 걸쳐 한 달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동시다발적 집중적으로 판촉 할인 행사를 진행해서 침체된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한어로마트 온라인 마켓 경기도 할인 행사에 동참해 서민들의 체감 물가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둘째 장바구니 채우기의 통큰지역화폐입니다. 지역화폐 충전한도와 보유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할인율도 높이겠습니다. 발행규모도 크게 늘리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서민의 가벼워진 지갑을 채워드리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대폭 늘려 소비 증가와 상권 활성화가 선순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상권 방문 고객수와 매출액이 각각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고 7, 8월 휴가철과 9월 추석까지 경기 활력의 분위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생 안정은 도정 최고의 목표이자 가치입니다. 이번 민생 회복 프로젝트 1탄에 이어 앞으로도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젝트 2탄, 3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생 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